Q.뉴스의 기자분 오른쪽 먼저 오겠습니다 왼쪽 주방 바라봐주세요 오른쪽 기자분들 가운데 팬 여러분들 바라봐주시고 오른쪽 기자분들 바라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바라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자분들도 바라봐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자분 민아씨도 혼란씨 오른쪽에 있는 기자분들 바라봐주시겠어요 민아씨도 기대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자분들 바라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영화 재밌게 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른쪽 기자부터 바라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위에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오른쪽은 버터 약간 멈추면서 네 오른쪽 오른쪽 한번 네 기대면서 한마디 이소진씨 왼쪽에 있는 기자분들 먼저 한번 더 해받겠습니다 왼쪽 고맙습니다.